지금 손님이 옷을 고쳐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옷이 커도 너무 큽니다. 이렇게 큰 옷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손님이 고쳐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치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사진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만 해도 몇인치가? 1인치 반, 2인치 반, 3인치 대충 이렇게 고칠 때는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참작을 하려고요. 이 정도 줄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도 한 2인치 정도, 상동 4인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일 때는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옆에 표시하고 이렇게 소매산, 소매 이동산 소매 기장 그대로 갈 거고요. 소매 이동산하고 소매산하고 여기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산, 뒷품, 뒷품, 뒷품으로 줄일 거니까 이거 찔려놓고 그냥 안 빼도 됩니다. 나머지는 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크죠? 볼 때가 지금 그래서 양복은 동원 이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또 큰 옷은 또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풀면서 보면 2인치 2인치만 4인치로 줄여라는 풀면서 4인치만큼은 줄이는 거예요. 3인치가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그래서 줄일 때는 이거 소매 통도 지금 옛날 거라 6인치 반이나 됩니다. 5인치 4분에서 한번 줄일 거예요. 팔 통도 크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팔 통도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할 때는 밑단을 먼저 뜯습니다. 밑단을 뜯을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밑까지 쪽도 뜯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옷도 여기까지만 뜯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끝까지 뜯으면 통만이라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재단만 하면은 기장은요 더 이상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줄여놓으면은 여기에는 좁아가지고 짧아서 옷이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줄일 때가 지금 여기는 1인치 4분의 1 여기도 1인치 4분의 1 정도 여기도 1인치 4분의 1 정도 두 장을 한 번 잘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 앞마이 쪽에 잘라주고요. 이 앞마이 쪽에 시접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을 때에 일조로 쫙 박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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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면서 자연스러운 산을 잡아주는 거에요. 동그란 산을. 여기서 박을 때 이렇게 쫙 박으면 됩니다. 여러 발 하나쯤 더 해가지고요. 이걸 조금 뜯어줘야만 이게 각이 맞아요. 선이. 똑같이 넣고. 이걸 안 잘라놓고 눈대중으로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곡성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뜯었으면 소매를 뜯는 거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밑단. 두 번째는 소매. 소매 기장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재봉선 쪽에 가운데만 따는 거에요. 소매 기장은 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차례인지 안 하시는 거에요. 이 소매기 문은 계실 수 있는 의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작가한 문제는? 네, 이렇게 넘는 거에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속한 도구입니다. 또 다른 문 사회에서 가장 alcance가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극복한게도 되기 때문에. 패드 뜯어내고 패드를 몸판하고 고정을 해줘야 돼 밀려오지 말라고 패드 뜯어내고 패드 뜯어내고 패드 뜯어내고 패드 뜯어내고 고르기 전에 밑단을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으면 주머니가 걸리니까 바꿔서 잘라내볼 거예요. 그리고 상동에서 이쪽에서 만약에 치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인치 반 정도 그래서 6인치 정도 여기 있네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다트를 잡는 거죠. 이 정도 잡을 겁니다. 네. 요리해 간편 1인치 고구마 고구마 다트 잡아줄거고 뒷판은 여기 넣지 말고 박아가지고 와서 심지를 붙이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풍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반칙이죠 반칙이 가르지도 않고 갈라줄거에요 조금 갈라줄거에요 조금 갈라줄거에요 조금 주문이 한번 기워서 잘라냈잖아요 주문이 기어 올라가지마라고 이쯤에서 심지를 붙여줄겁니다 주문이 기어 올라가지마라고 이쯤에서 심지를 붙여줄겁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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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 잘라냈어요 조금만 조금만 잘라 로봇 잘라 로봇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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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니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완성선 이에요 이렇게 완성선이고 아까 소매 이동선이 있었죠 소매 이동선 그래서 소매 이동선에서 소매 이동선에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앞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쪽 표시 해놨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을 놓고 약간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약간이 이렇게 하면서 소매 닿을 때 가면서 지금 닿으면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곡선은 괜찮아요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옷이 하도 커서 잘라야 보면 두꺼워서 잘 안 잘라져요 두 개를 하나 자르다 보면 너무 하 Scanway 다행히 한 Donald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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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이가 맞는데요 소매를 보면 소매부리도 굉장히 크고 소매통도 팔통도 굉장히 큽니다. 소매불이 크고 팔통도 전체적으로 큽니다. 소매불이 크고 팔통도 전체적으로 큽니다. 소매불이 커서 소매기장은 맞아요. 팔통을 쳐내겠습니다. 소매불이 크고 뒷쪽으로 쳐내는거에요. 소매불이 크고 소매불이 크고 소매불을 켜고 소매불이 크고 팔조개가 통이 컸잖아요 팔통을 쳐내고 문판에서도 암홀을 줄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줄여주는거에요. 암홀이 10일반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고 여기가 최종 완성선입니다. 여기가 박았던선이 보니 이만큼 쳐져 나가는거에요. 마이치가 칠댁에 팔톡이 너무 컸으니까 이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사진을 보면 팔톡이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 더 빠르시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쳐줘야 됩니다. 이만큼 쳐져 나가는거죠. 이게 어깨 밑에 계대랑 밑에 돌아가는선이에요. 이게 안쳐주면 계대랑 밑에 옵니다. 체해가지고. 체인다는 말은 양이 많다는 얘기죠. 이건 그대로 갈거에요. 여기 맞춰서 우라만 쳐주고요. 바트 잡으면서 잡으면서 10일반이 나와야 되겠죠. 뭐야 양쪽으로 쳐줬으니까 잘 안맞잖아요. 이렇게 잘 안맞잖아요. 이렇게 잘 안맞잖아요. 이렇게 잘 안맞잖아요. 이렇게 잘 안맞잖아요. 여유양이 얼마나 있나봐요 11인치가 아닌데 지금 여유양이 얼마나 큽니까 한 3인치 됩니다 3인치 여유양이 먼저 파카넥이 좀 많이 넣어주고요 이럴때는 소매 새끼판 쪽으로 더 좀 빼주는 거예요 잘라줘버려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바를때 계속 빼줘도 되는데요 손에 파카넥을 잡아야 되겠죠 항상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여기쪽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약간 좀 당겨주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당겨주면 됩니다 손에 상이네요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얼만큼은 넣어줄 수 있는 양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겹채 들어가면 안되겠죠 겹채 들어가면 안되겠죠 겹채에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서나 여기서나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을 넣어줍니다. 겹치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 바가지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깥이 좀 저급합니다. 좀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달면서 쪼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만 이렇게 다 가면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바깥을 주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 가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고 나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거 안 다려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다려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인치 반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몸판하고 똑같아요. 몸판이 11인치 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11인치 반이 12인치가 나온 거죠. 거의 맞네요. 거의 맞네요. 맞죠? 11인치 반이면 여기인데 이쪽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여기가 섬의산이니까 이 부분을 다 집중적으로 제가 더 줄 겁니다. 손에 닿으면서 손에 닿으면 손에 닿으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손에 닿으면 손에 닿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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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 이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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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 여기가 보니까 너무 튀어나왔죠? 이렇게 잘못된 건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암으로 박아진 것 같아서 다시 박아왔어요. 이제 아까 창구멍 내놨죠? 소매에 창구멍 쪽으로 빼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 쪽 잡고 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창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지? 창구멍 쪽으로 다 막아야 되니까 이쪽은 소매를 빼주고요. 소매를 빼주세요. 소매를 빼주세요. 이딴부터 고르실 해야되겠지? 돌아가는 데는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야만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안 만져주면 안 돌아갑니다. 소매를 꿇고 조금빙 믹룡일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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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부춧가루를 만들어주세요 miyor 반대편도 3인치 8불로 오라야 되겠죠 1.5cm 어깨를 1.5cm 정도 쳐냈어요